하유하유 네 그러면 인차 한번 갈까요? 네 이제 보여주세요 네 당신의 능력 파밍 실시 펀보고 후 습득입니다 아 네네 알겠어요 오 CPU 펜 어딥니까? 괜찮은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예예 여기 아 가방 검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따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일단 먹을게요 그러면 네 일단은 뭐 마음껏 드세요 양껏 네네 혹시 자석 펜 아니죠?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드세요 의문 가지시면 안 돼요 모두 아는 사람은 네네 알겠어요 그 순간 팀은 부서진 거예요 아 네 알겠어요 아 이제 넘어갈까요? 후루판 저거 봐봐요 바로 메기야죠 후루판 보자마자 오오오오오 오케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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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가 먹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거 먹는 거 피지컬이 좀 필요합니다 찾아보지 마세요 하던 거 하세요 아 네네 정확하게 이런 시간 다 로스라고요 아 그렇네요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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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네 뭐 하세요? 네 뭐 하세요? 네네네 떨어져있길래요 하던 거 하세요 네네 파멸하고 갈게요 팀의 자원이 낭비되는 거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화멸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화멸하고 다니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여기는 오셨잖아요 여기 왜 또 오세요 아 이거 안 먹어지나 싶어서 한번 보고 있어요 왜 안 먹어지네요 아 이거 제가 지금 다 데리고 있잖아요 지금 위험할까봐 네네네네 네네 설마 선생님 그거 피지컬 없으시는 거 아니죠? 아니 저 지금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의심을 해도 죄송해요 어 오 드셨어요? 뭐요? 아 그거 당연히 먹었죠 아 그래요?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아 그래요? 잠깐 한번 쳐줘요 여기 안 쳐야돼요? 네 잠깐 쳐 보세요 네 그래야 애들이 쫄거든요 아 아 패기 아 남들었네 여기에 이제 컴퓨터 닦아도 막게 생겼죠 네네 파갑 1 2 3 4 5 6 1 여기 뒤지고 여기는 컴퓨터가 없어요 네 3 4 여기 컴퓨터 네 착할게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뭐 폭탄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? 아 여기 좋은 거 있네 드세요 네 아 컴퓨터에 가끔씩 막 이상한 거 설치해 놓는 애들이 있어서 아 그래요? 어 저 근데 자리 너무 많이 차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뭘 버리는 게 좋을까요? 어 어 CPU요 아 그래요? CPU 좋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그럼 여기 컴퓨터 안에 넣어놨어요 아 그래요? CPU가 또 너무 많아도 안좋아요 아 그래요? 네 잡으러 와요 운중자가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아 그래요? 아 그 그건가 핵쟁이들이 비싼 템 들고 있으면 죽이러 오는 거? 응 그런 거예요 원하는지 보고 하시고 네 DVD DVD 그거 좋은 거 좋은 건데 지금 뭐가 많이 드셔서 자리가 없구나 CP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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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는 위험해요 건들지 마요 네네 위험해요 이거 잘 달라야 돼요 마스터리가 돼 있어야 돼요 컴퓨터 오 CPU 펜 쏙 쏙 위험해요 멀리 떨어져요 얼른 빨리빨리 빨리빨리 저리로 어휴 위험해 전쟁터야 전쟁터 마지막으로 여기 네? 네? 여기 왔던데인가? 네 왔던데 같은데요 음 아 뒤편에 사무실에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음 네 네 네 그거를 어떻게 하나 제가 딱 보고 있었어요 내가 이상한데 네 조연 네 자부신아 합격 여기 여기입니다 네네 이럴때 피킹 한번 해주고 오 고수같아요 지금 그냥 들어갔죠 이제 싸워야 아 죽었구나 나 사람 있었으면 죽었네요 저는 네 컴퓨터 한테 뜯고 있을게요 네 오 cpu cpu 원래 이렇게 잘 나와요? 아! 수고 없어 위험해요 위험해요 네네 범쳤어요 어디에요? 괜찮아요? 여기요 빨리 멀어져요 빨리 떨어져요 문 앞으로 가요 빨리 네 네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네 보심 보심? 그런 영화 보셨죠? 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아 거기 어쩐지 폭탄 그거 있더라니까요? 와이어? 그러니까요 아침되면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그럼 우리 벤치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벤치 제가 항상 들고 있어요 아 들고 계셨구나 아 그래요? 아 보고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좋네요 군대 가면 2분 맞겠어요 네 네 남자 화장실인데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? 안됩니다 안됩니다 아 네 여자 화장실인데 들어가셔도 되나요? 안되죠 안되죠 아 안되죠 이제 탈출해도 될 거 같죠? 탈출하기 전에 저 잠깐만요 밥 구해야되거든요 밥 구하러 갑시다 밥은 밥밥밥 봤죠? 이렇게 돼요 어 이거 뭐야? 우와 아 밥 바로 구했죠? 밥 나와라 툭딱하면 그러면 바로 밥 나옵니다 대박 밥 좀 먹을게요 아 밥이 빵이였네 우와 대박 근데 유형님 초보셔서 그런가 가방이 좀 헷갈리셨나 보네요 아 가방이 맡겨나요? 죄송해요 이거는 받아 말고 그냥 받으셔도 돼요 제가 드리는 거 네네 아 그래요? MDRP 잘 맡아요 제가 아 하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스캠프가 쏟으세요? 선생님 스캠프가 쏟으세요? 일단 엄폐 침착하세요 이럴 때 당황하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? 일단 엄폐하시고 진통제 있으세요? 네 네 진통제 있어요 뿌려봐요 괜찮은 거 확인하세요 진통제 아 버리라고요?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괜찮은 거 확인하세요 버렸어요 어디있죠? 요.. 요.. 요기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요? 여깄네요 어? 그 점을.. 점이 있어요 점 흰색 점 그거 압니다 네 그 정도는 그냥 한번 맛볼게요 괜찮나? 어 괜찮네 아 맛 괜찮아요? 뜨시면 될 거 같아 아 써도 돼요? 안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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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죠? 점을 잘 봐요 흰색 점 주변에 있으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제 총구를 볼게요 네네 근데 저쪽에서 저기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엄폐가 없죠? 지금 보시면 네 네 그러니까 이리로 오거든요 이럴 때 S자 무빙 아 S자 무빙 여기서 한번 쉬고 여기서 한번 쉬고 쉬고 여기 또 장독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 랜.. 양자역학 김장통이에요? 예 가끔 네 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랜덤인가 봐요 뜨는 게 랜덤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랜덤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확정일 때도 있고 랜덤일 때도 있고 슈레딩거에 장독되네요 네 웃을 일 아니에요 진지한 거예요 아 네네 마지막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네 마지막 숨어있는 존보 존보 저쪽이거든요? 출구 존보 저쪽이거든요? 출발 출발? 네 존보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안 오세요? 끝까지 아 끝까지 가야 돼요 제가? 한 단계씩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 오케이 스타일 보기 좋고 어때요? 네 괜찮아요 탈출구 들어갔나요? 네 운동 신경이 좀 좋으실까요? 전 나왔어요 진짜요? 네 저 탈출했어요 진짜요? 네 저 탈출했다니까요 전 탈출했어요 지금 지금 그래요? 오케이 오케이 네 제가 나가기 전에 총 두 발 쐈었어요 아 그래요? 네 신심해가지고 아 원래 그런 실수도 많이 해요 네네 신나가지고 탈출하면 네 맞아요 신나서 탈출한다고 쭉썼었어요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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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갈게요 저랑 1대1 한판 하실래요? 네 튀긴 사람이 족택 가져가기 졸디신가요? 굳이 굳이 그냥 뭐 한번 해보는 거죠 약간 아 그래요? 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오케이 네 잠깐만요 아직 시작 아니에요 네 잠깐만요 성광을 멀리서 던지실 계획인가 보네 성광을 멀리서 던지실 계획인가 보네 시작 시작 야 그럼 도지대를 잡아요 안 던지세요? 성광 안 던지세요? 빨리 오시는데? 잠깐만 성광 안 던지세요? 뒤에 계신가? 보고 계신가? 아 성광 맞았어 라고 하지마 보인다 라고 하지만 보이고요 성광 맞긴 했는데 보이긴 합니다 아 이거 나도 왜 맞지? 나 고개 들어왔는데 잠깐만요 너 빨라요 아 뭐야 아 참 비컨 하유하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잠깐만 내가 정답 받아라 꼭 there 아무 fits 은 User